자 그래가지고 그 1차전쟁은 그 사실 그 고려랑 거란 그 둘 중 그 누가 이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누가 이겼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신뢰를 더 많이 챙길 쪽은 고려였어요. 그 강동육주 먹었잖아.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 성종이 죽고 그러니까 고려 성종이 그 태자 없이 죽어요. 그래서 그 경종 때 태자였던 목종이 즉위를 하죠. 왜냐하면 원래 목종이 그 경종 죽을 때 겨우 두 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촌동생이었던 성종이 대신 왕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성종이 아들 없이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광종의 손자인 그 목종이 왕에 오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천추태우가 그 김치앙하고 불륜관계를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천추태우가 김치앙의 아들을 낳아요. 완전 그런 불륜관계가 생기죠. 그래서 김치앙과 천추태우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왕이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광종의 그 광종의 그 광종의 조카인 그 이제 대량원군 왕순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목종보다는 어렸지만 목종보다는 그 서열이 그 아저씨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량원군이 제일 그 왕의 계승 서열이 제일 위였어요. 그 왕건이 워낙에 그 아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들만 25명 낳았었죠. 그래서 김치앙이 어 그래? 그럼 대량원군 절로 보내버려. 그래서 대량원군은 졸지에 그 머리 깎고 머리 깎고 있어야 됐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강조가 그 군사를 일으켜서 그 계경으로 와요. 근데 그 원래는 그 목종이 죽은 줄 알고 그 이제 천추태우와 김치앙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계경으로 오고 있었는데 목종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살아있는데 그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온 거니까 이게 어쩌다보면 반역의 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조가 이제 그 부하들의 의견을 좀 들어요. 차라리 이 시기에 대량원군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면 그 전국공신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에 일단 목종한테는 편지를 보내요. 그 좀 몸을 피하고 있으면 그 절로 몸을 피해 있으면 그 역적들을 처치하고 모시러 가겠소이다.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정작 개경을 점령해서는 그 이제 병약한 그 목종 대신에 대량원군을 그 다른 절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즉위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현종이 되죠. 그 현종이 되는데 현종이 즉위하고 나면 이제 뒷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김치양은 제거가 됐어. 그런데 문제는 천추태후하고 목종은 한 충주까지 도망가요. 그래서 강조가 뒷처리는 좀 깔끔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얘네들까지 다 제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원래는 이제 목종한테는 그 대량 그 현종의 그 칭령으로 해가지고 사약을 내려. 사약을 내리는데 목종이 이거 분명히 대량원군 아저씨가 준 사약이 아닐 거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가 준 사약이 아니니까 마시지 않겠다 했는데 그래서 목종을 죽인 다음에 강조한테는 이렇게 보고해요. 장군 전왕이 자살했습니다. 자살했다고 거짓보고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목종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말죠. 그 대화드라마 천추태후 있잖아요. 좀 약간 그런게 있구요. 근데 사실 이 시기에 그 고려는 네 거라는요. 그 고려가 좀 비공식적으로 송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거를 완전히 교류를 차단하고 싶었던 기회였어요. 그리고 강동육주가 워낙에 그 국방상 그 중요한 지역인 거를 믿기 깨달은 거야. 그래서 이 강동육주를 어떻게든 다시 먹기 위해서 이제 거라는 다시 그 뭔가 구실점을 찾고 있었어. 근데 그런 나중에 강조에 그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트집삼아가지고 따지는 거지. 야 니네 왜 니네 군주가 바뀌었냐 했는데 고려는 강조가 이제 나라를 파우를 잡기 위해서 나는 그 이렇게 정변을 일으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거란 황제였던 성종이 직접 쳐들어와요. 거란의 가한이었던 성종이 직접 쳐들어오니까 이번에는 그 지방 지방의 장군이었던 그 소선영 정도의 그 5,6만 병력이 아니고 황제가 친정하라는 병력이어서 무려 40만 명이 온 거예요. 이거 40만은 진짜 허위가 아니에요. 황제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 40만 명이 군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고려도 그 강종이 직접 강조가 그래 내가 일으킨 이 정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나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피하 이렇게 하고 그 광군사 30명을 데리고 출전한 거예요. 그 정종 때 조직됐던 30만 명 근데 이때 강조가 좀 그 이제 중앙에 그 검차부대라는 아주 그냥 신개념 무기를 장착했어요. 검차라는 그 약간 수레? 마차?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수레를 밀고 그 앞에는 그 날카로운 칼이나 가시 같은 거 팍팍팍 찔러놓은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병사들이 타고 그 위로 화살을 팍팍팍 쏴. 그래서 이 일종의 약간 그 전차? 검차가 완전히 그 공성전차 역할을 한 거죠. 일종의 그 스타크래프트의 그 공성전차자 같은 그런 파괴력을 엄청난 공격력을 지닌 거예요. 그랬더니 거란이 이제 측면 공격으로 전략을 바꿔요. 그 거란 성종이 근데 강조가 야 중앙이 이렇게 깨끗하니까 우리 바둑이나 둘까? 하면서 바둑을 두고 있는데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강조가 한번 방심한 틈을 타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란 성종이 야 그래도 응? 그런 검차 부대를 만들 그 작전까지 생각을 해놨으면 니 인재잖아. 항복해서 짐의 신화가 되거라. 그렇게 했는데 강조는 그래도 나는 그 고려의 신화였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잡고자 그 우리 피하까지 바꾼 거다. 그렇게 끈질기게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강조의 그 부하인 이현우는 항복해서 그 거란의 신화가 되고요. 문제는 이때 그 안용진 전투에서 승리했던 대도수까지 그 대도수까지 이때 그 항복해요. 근데 참고로 안용진 전투를 지휘했던 대도수는요. 그 바래가 바래가 멸망했을 때 고려로 귀순했던 바래의 마지막 대자인 대광연의 동생의 손자야. 이런 애가 거란에 항복한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이후에 대도수가 거란에 항복하면서 고려사나 고려사 저류에서는 더이상 이 바래 왕족이었던 이 대시의 기록은 나오지가 않아요. 더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거란에 항복했기 때문에. 대도수도 항복했고 그 강조의 부장이었던 이현원도 항복해요. 강조는 처형당해요. 자 근데 이 강조가 죽으니까 그 광군사 30만명이 그냥 다 털렸잖아요. 다 털렸는데 그럼 이제 더이상 정규군이 전멸해가지고 막을대로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감찬 제안 일단은 우리가 군사가 없으니까 남쪽으로 피난을 하고 거란이 내려올만한 길들은 청야전술을 쓰자. 이 청야전술은 진짜 보급품으로 쓸 수 있을만한 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가지고 걔네가 못먹게 해버리자는 거야. 거란 거란 성종은 아싸라비아 하면서 개경까지 쳐들어오고 개경을 넘어가가지고 한강 이남까지 쳐들어와요. 그런데 뭐가 없어. 청야전술을 써버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뺏어갈 것도 없고 여자 겁탈할 여자들도 없고 노예에 데려갈 남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백성들도 다 피난갔으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분명히 개경을 점령을 했지만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때 거란 성종이 실패를 한 게 흥화진 귀주 서경 뭐 이런 주요성들을 확실하게 점령한 것도 아니고 지나온 길이라고 해도 뭔가 주둔군을 납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급품을 지원해줘야 되는 병참선이 차단이 내버린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흥화진에서 양균화 맡고 있었고 귀주에서는 김숙형이 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란 성종은 장기전을 끌면 또 우리가 불리해진다 하는 와중에 고려에서 휴전을 청한 거예요. 하공진이 사진으로 와가지고 거란 성종이 어 그래? 그러면 강동육주 내놓고 니네 왕이 직접 입조를 해라. 일단 우리는 갈게. 일단 우리는 갈게. 그래서 거란 애들은 그래 우리 간다. 약속 안 지키시면 또 쳐들어올 거야. 하지만 고려 속으로 입장은 잘 가. 우리 시간 벌려고 일부러 휴전한 거야.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거란이 회군하는 길에 귀조하고 흥화진에서 다시 양교하고 김숙흥이 다시 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돌아가요. 물론 이 과정에서의 양교하고 김숙흥은 전사예요. 그렇게 전사하고 그래서 이제 현종은 개경으로 돌아와서 양교하고 김숙흥의 그런 유족들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강조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귀향을 보내요. 이 일에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 다시 성을 쌓고 그리고 현종은 절대 입조를 안 해. 그리고 이때 훈련시킨 병력이 무려 20만명을 다시 또 훈련시켜요. 왜냐면 국방을 지켜야 되는 그 관군 30만명이 다 털렸단 말이야. 이번에 그 강조가 한번 실수를 해버린 다 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 20만명이 조직이 된 거야. 무려 20만 8천명이 조직이 돼요. 이때 그래서 이때가 1010년이었고 그 그러니까 처음엔 1차전쟁은 993년 2차전쟁은 1010년 그리고 그 1011년에 이제 개경으로 도착을 했어요. 현종은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뭐 그 요나라 그 도업인 그 동경에 갈 일도 없었고 강동육주 그 반환 요청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아예 그 1013년에 다시 거란하고 국교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제 북송과 다시 교류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성종이 그냥 빡치는 거죠. 요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인 성종인데 그 사실 요 성종은 진짜 빡치는 게 자 993년에 고려하고 그런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했는데 하지만 강동육주를 뺏겼죠. 그리고 1004년에는 이제 중국 북송하고 그 전연의 맹을 맺어요. 오히려 송나라가 요 나라에 매년 공무를 보내야 돼. 그랬지만 이제 1018년에 다시 야 우리가 송나라하고도 이런 관계를 해놨는데 고려를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소배합을 소배합을 임명해가지고 야 이번에 니가 10만명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가요 이제 뭐냐 갔는데 그 이번에는 소배합의 군대보다 고려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아 현종이 다시 강감찬을 중심으로 20만명의 군대를 훈련시켜 논거야 그래서 당시 서북면 행영도통사로 훈련을 지휘하고 있던 강감찬이 상원수 흔히 말하는 대원수가 됐어요 상원수면 총사가 됐죠 일명 최고사령관이 된거야 그래서 총사가 되고 강민첨이 부총사가 되요 강감찬 얘네들 이번에도 또 흥화진으로 올거다 또 흥화진으로 올거니깐 그 흥화진 그 근처에 있는 그 냇모를 그 동쪽에서 둑을 쌓아놓은거에요 땜을 쌓아버려 그 살수대첩 때 썼던 방법 응 그대로 또 쓰는거에요 그래가지고 밧줄로 그 쇠가죽을 쫙 묶어요 그래서 그거를 땜싸서 막아놓고 이때 그 맵 또 기병을 만이천명이나 매복을 시켜놔 그래서 이때 그 소배합의 본진이 아니고 선발대가 그 흥화진 쪽에 그 하천을 건너게 됐어요 그 선발대가 그 모조리 전멸을 당해요 그 물에 휩쓸려 내려가버려 하지만 이제 소배합의 본대가 이 흥화진을 거치는게 아니고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른 길로 해서 그 개경을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강감차는 북쪽에 그대로 남고 그 부총사 강민첨이 얘네들 쫓아와 얘네들 쫓아오니까 그 분명히 이 소배합은 개경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병력이 점점 줄어요 뭐 안그래도 그 공격 안받고 내려와도 막 굶어죽고 겨울이라 얼어죽고 막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다 추격당해 죽으니까 병력이 더 점점 줄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정월에 그 1012년 그 1019년 정월에 그 개경 근처에 신은영까지 내려와요 그 황해북도 신계군이라고 되어 있는 현재의 그 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번에는 고려현종이 이번에는 짐이 도성을 버리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조금 다른 방식의 청야전술을 펼쳐요 이번에는 개경을 비우는 청야전술이 아니라 개경을 기준으로 임금 백리 밖에 있는 고울들을 모조리 샥 비워버리는 거요 우물다 메워버리고 그 식량들도 다 개경으로 끌어들이고 백성들도 모두 그 개경 그 개경 그 도성 안으로 다 불러들여요 그래서 개경을 지켜내요 개경을 지켜내고 그 이에 소배압이 더이상 이제 식량이 없으니까 퇴각을 해야 퇴각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몇 번의 전투를 계속 패해요 몇 번의 그 개경을 지키고 있던 그 김종현이 그 일단 지켜내고요 그렇게 몇 번을 패하고 나서 귀주에 도착한다 그때 이제 귀주의 이제 평안북도 구성인데 이 귀주의 대기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강감찬이 이끄는 본대였어요 강감찬이 이제 그 20만명의 대군 중에 본대를 거느리고 있었으니까 절대 그냥 못 보내준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렇게 승부가 쉽게 안 나요 승부가 쉽게 안 나는데 이제 개경을 지키고 있던 그 병마 판관 김종현이 얘네들을 계속 그 추격 해서 온 거야 계속 그 귀주까지 그 추격을 해서 온 거예요 추격해서 왔더니 그러니까 이제 앞뒤에서 협공을 하니까 그 이제 거란 병력이 여기서 거의 다 전멸을 해요 거의 다 전멸하고 그 나중에 압록강을 건널 때 보니까 그 별로 안 남았어 그 압록강 건널 때 보니까 병력이 얼마 안 남아 그래서 한 반년까지인가 그 이제 귀주대첩 이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강감찬이 계속 추격을 하죠 추격을 하다가 근데 이제 더 추격하다가 우리가 그거잖아요 코너에 몰린 지는 고양이로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쟤네들 더 싸울 힘도 없잖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시 싸운 것도 없으니까 그래 추격 그만두자 한 거예요 그래서 추격을 그만두고 이제 전쟁을 끝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범국에 돌아간 그 소배합은요 이제 이때 돌아가서 짤려요 짤려요 이때 가서 짤리고 이제 강감찬은 그 귀주대첩에서 그 대승을 거두고 뭐냐 이제 개경으로 그 개선을 하죠 강감찬이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왔다 그때 이제 현종이 영파역까지 마중 나와가지고 막 금으로 꽃 여덟송이 만들어서 그걸 머리에 꽂아줘 응 그래서 도성에서 기다린 게 아니고 영파역까지 나가서 연애를 벌어져요 이렇게 대승을 거뒀으니까 축하한다 뭐 노고를 취한다 축하합니다